SK 네트워크스가 데이터 솔루션과 컨설팅 업계 대표기업 엔코아를 인수합니다. 데이터 산업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행보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엔코아 주식 21만 3,304주를 884억 7천만 원 인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설립된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는 데이터 관리 컨설팅과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본사는 물론 SK 렌터카와 SK 매직, SK 일렉 링크 등과 함께 데이터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야의 추가 투자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향후 실사를 진행한 뒤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ASMR